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앱클론이 카티 치료제에 맞고 줄줄이 암이 완치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베리스모가 있죠 hlb 산하의 자회사 베리스모는 킴리아를 만든 그런 연구진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회사죠 베리스모가 지금 중피종 미 fda 희귀의 아픔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카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앱클론 카티 치료제에 맞고 줄줄이 암이 완치가 되었다 킴리아와 시보조시장 양분 기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는데 보시면 자 ET101 임상 1상에서 상당수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가 나왔다 임상 1상이죠 항체결합 부위 달리에서 기존 카티 불응 재발 환자의 효능이 있다 인간 유래 단백질로 약효능 지속력을 높였다 기존 카티 치료제에 사실상 각구 AT101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 이 소식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카티 치료제의 T101 임상 1상에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서 암 완치 판정을 이끌어내면서 시장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종전의 카티 치료제와 차별화된 특성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죠 종전의 카티 치료제의 접합 부위는 이런 그림처럼 튀어 있는 상황인데 카티 쓸 이렇게 연결된다 앱클론 카티 쓸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부위가 이쪽 부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얘는 이쪽 부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항체 결합 부위 11 앱클론에 따르면 카티 치료제의 T101 임상 1상에서 최소량을 투여받은 상당수 혈액암 환자에게서 완전간해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밝혔고 앱클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죠 자 AT101은 지난해 12월 시약처로부터 1, 2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지난 5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첫 환자에 투여를 했습니다 AT101 임상 1상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라 그러죠 임상에서 내년 상반기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시약처로부터 승인받았죠 차별화된 카티 치료제는 AT101 뿐이다 현재 상용화된 카티 치료제는 모두 CD19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CD19는 B세포 분화 단계에서 발현되는 항원 B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이 되고 림프절에 B세포의 문제가 발생하면 림프종이 되는데 CD19를 표적하면 B세포에서 유래한 대부분의 혈액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키리아 에스카다도 CD19와 결합한 뒤에 T세포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살해한다 문제는 CD19를 표적으로 하는 카티 치료제의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점인데 카티 치료제가 이상 B세포만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데 정상 B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손상 댐피 세포는 항체 생성자로 환자를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AT101은 작용 부위를 달리에서 정전해 카티 치료제 단점을 보완했다 AT101은 키리아스카다처럼 CD19를 표적으로 한다 면서도 기존 키리아스카다는 세포만 먼 쪽에 붙고 AT101은 세포만 가까운 곳에서 결합을 한다 AT101이 최소 영양투에도 약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아와 시장 양분을 기대한다 지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AT101 효능이 임상 1상에서 효능이 확인되면서 파이프라인의 시장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매년 카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된 4종의 치료제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치료제 에클론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다른 종류의 카티 치료제가 처음 등장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AT101이 천문학적인 시장 가치를 지녔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들의 합산 실적은 지난해 기준 2조 4370억에 달했고 2020년 전체 판매 실적이 1조 5415억 지금 1년 새 판매액이 70%까지 급증을 하고 있죠 카티 치료제는 차세대 치료제이죠 카티 치료제는 강력한 효과로 북미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전역의 보급 확산이 가속되는 추세이다 시장 규모가 2026년되면 15조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지난해 3월 킴리아가 식약처로부터 분목화가를 얻었는데 킴리아의 국내 가격은 3억 6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카티 치료제의 시장 성장성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교보중권에서 에클론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글로벌 베스트인 클라스 카티를 보유한 에클론 시총이 2600억에 불과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전환사체 발행으로 220억 조달한 이유는 임상일상 후에 곧장 임상 이상에 돌입하기 위한 것이다 키리아와 에스카타처럼 AT101도 임상 이상 후에 조기 분목화가를 신청할 계획 글로벌 임상은 기술 수출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임상은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다시 국내에서 이렇게 나왔다 라는 이런 소식으로 상황까지 들어갔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HLB는 이런 카티 정말로 차세대 치료제 분야이죠 이 베리스모가 카티의 신약물질 희귀의 아픔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미국 FDA에서 지금 뭐 노는 물이 좀 다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7년간 독점권 인정 세금감면 혜택 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지금 HLB 그룹이 최대 주주죠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사의 카티계열 신약물질 싱키어110이 FDA로부터 중피종에 대한 희귀의 아픔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피종은 주로 배를 둘러싸는 흉막 혹은 위 간 등의 복막 등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생한 종양을 의미하고 평균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해서 흑신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분야죠 키르카 키르카 플랫폼 베리스모는 기존 카티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죠 NK 면역세포의 수용체 구조와 유사한 멀티체인 수용체를 면역 T세포에 발현시켜 혈액암뿐만 아니고 각종 고형암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게 바로 키르카트입니다 키르카 플랫폼이죠 신케일 110에 대해서 메소테린이 과 발현된 만수암 중피종 담관왕 등 세계적응증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내년 1분기죠 펜실베니아 대 병원에서 임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케일 120이 치료업션이 매우 적은 중피종에서 새로운 대안 치료제 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임상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베리스모에 카트의 치료제는 미국 FDA 허가를 FDA 희계약품 지증을 받은 약물이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의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키르카티 같은 경우에 기존 카트의 치료 한계를 띄어놓은 이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보시면 앱클론이 이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여기서 여기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큰 하락이 일어났다가 오늘 상가로 임상일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상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hr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형 약물을 가지고 프린데이도 아주 강력하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 카트 치료제 미국의 FD 희계약품으로 지증을 받은 그런 부분까지 또 가지고 있죠 지금 hrb 쌍바닥을 잡아주고 티에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조체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게 hrb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